네 아 네 네 원하는 소수석 최인서씨 먼저 시선 오른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네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구요 이어서 가운데에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왼쪽에는 카메라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쁘다고 하신 우리 맨여러분 위해서 네 인사 한번 네 네 고맙습니다 예쁜 최인서씨 모습 시상식장에서도 뵙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